멧돼지.. 멧돼지 안 잡을래? 어디던데? 어.. 어 여기 여기 나 여기 왼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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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? 어 왼쪽 여기 자 잠깐만 내가 던질게 나.. 나 보여? 아 오케이 베고 기절저항이고 기절저항이 좋네 아프고 괜찮아 좀 맞아도 방어력 방어력 스킬 차니까 때리고 아! 때리고 나는 뼈가 안보이네 그 자기만 보이나봐 아이템이 아니 형이 먹었는데? 아니야 난 고기만 먹었는데 뼈 안먹었는데 어 뭐야 그 뼈 어디갔지? 어 뼈가 나오는거 분명히 봤는데 고기가 나온거네 그럼 뭐 아니야 뼈가 나왔다니까? 몰라 난 뼈는 안먹었어 고기만 먹었어 어 어 어 뭐지? 아 고기 빨리 뼈 익히세요 개손해해요 진짜 익히고 있잖아요 나 왜 죽냐? 폭식? 뭐 폭식했다고 또 뭐가 떨어지냐 너 고기 몇개 있어 지금 나 0개 아 그럼 내가 좀 줄게 이리와봐 어 왁구점한테 내가 그거 준거 같은데 버섯? 야 아 이거 하나 먹어 이거 하나랑 아 아 형 먹어 내가 먹어줬다 어 그래 야 이거 하나 먹어 이거 챙겨줄게 좀 던지지 마세요 던져질 수 밖에 없어요 게임이 예 뼈 두개 있어요 이동속도 증가 그 개발자님께서 연락이 왔는데요 전향님 그래 어 목표 4개중에 하나라도 깨면은 게임키 10개를 준대요 뭐라고요? 목표 4개중에 하나라도 깨면은 게임키 10개를 준대요 네 어 첫번째로 저게임 얼마죠? 일단 들어보세요 첫번째로 랜덤하게 위치된 괴물찾기 어 두번째로 집찾기 어 세번째로 다음맵으로 진행할 수 있는 기계들 찾아서 작동시키기 아 세개 세개래요 아 진짜? 어 기계같은것도 있어? 2만천원이라고 하네요 이 게임이 어 예 2만천원이에요 이거 어 상당히 묵직한 게임이에요 어 어 우직하구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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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어 시청자 여러분들께 이제 나눠주는 거예요 네 돈 받고 팔아요 하하하하 하하하하 2만천원이니까 어 한 19,800원에 돈 받고 파세요 네 음 어 한 10개니까 한 20만원 정도 땡길 수 있겠네 아 그러면은 뭐야 우리가 두명이니까 20개 주는거야? 아니면 10개 아 그냥 10개겠죠 10개 근데 이제 근데 이제 퀘스트 3개 깨면 30개 달라고 쫄라야죠 어 좋아 좋구요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까 어 까 까 까 잡았나? 어 잡았어 어 뼈 나왔나? 뼈 안나왔어? 봐봐 안 나왔어 안 나왔어 고기 먹었어? 어 형이 먹었잖아 이거 하나 먹어 그럼디 어 뭐 고기로 때려지네요 어 아퍼요 잘 던져야되요 네 몰랐구요 고기 몇 갠데 고기 몇 갠데 아 이렇게 하면 되니까 야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거 작업장 업그레이드 했어요 어 뼈창 이런거 아잠마 너부터 해라 일바라 그럼 뭐해 이거 어? 힘줄이 없어도 못만드는데 힘줄은 스킬을 안찍으면 절대 안 나온대요 지금 어 내가 힘줄 힘줄 마스터 찍었어 지금 지금 어 힘줄 마스터 찍었어 너가 뼈 마스터 찍고 내가 힘줄 마스터 찍고 가죽도 마스터 해야되는데 이제 한번만 하면 나도 마스터 일단 힘줄 나와서 강화돌돌돌끼 강화돌돌돌끼 돌도 깽이 좀 해야겠어 아 돌도 계속 부셔져가지고 스트레스 받아 야 근처에 있는 애 할라 조지러 가자 어? 어 뼈 두개 있네요? 아 근데 할게 없네요 네 ㅋㅋㅋㅋㅋ 아 그니까 트럭 나온거에요? 아뇨? 아 그래요? 아 아니라고요? 어... 아니 얘 존네 특이하다 진짜 갑자기 왜 나와 왜? ㅋㅋㅋㅋㅋ 그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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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기... 배기순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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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부기압과 외부기압을 맞춰주기 위한 배기순환이었구요 어 저 이거 다 버릴게요 이거 왜 버려요 네고도 다 된거라 새로 만들어줄게요 개발자 여러분들이 빨리 이동하고 뭐 새로운거 보여달라고 좀 약간 기대하고 계시는거 같아요 저장님 어 근데 지금 아직 안돼요 아 세개 다 깨면 삼십개 준대요 어... 아 진짜요? 어 좋구요 아니 근데 그거 한국인이에요? 아뇨 외국인 외국분들 지금 제가 통역사분이 한 분 있거든요 어 저 왁청자중에 그분이 좀 통역해서 전해주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일단은 스킬 어느정도 찍고 강화하고 이동한다고 안그러면 우리 뒤진다고 전해주세요 스킬좀 강화하고 아 재촉하는거야 빨리 찾으라고 그거 아 재촉한다기보다 이제 계속 조언을 하는거죠 이동하면 뭐 있어요 이동하면 뭐 있어요 이렇게 약간 좀 조언을 해주시는건데 어 왁구님 나막신 갈아 신으세요 어 그래요? 어 아직 아직 괜찮아 아직 절반밖에 안 까였어 아직 아 나는 다 됐어 아 배고프라 아니 근데 인간적으로 배고픔 너무 빨리 단다 그니까 너무 빨리 달아 아 진짜 배고픈게 너무 빨리 달아서 진짜 계속 뭘 딴걸 할 수가 없어 또 사냥해야되네 또 사냥해야되네 일본인이라 그건 좀 열매를 많이 먹어 일단 열매랑 버섯이 개이득이야 어떻게지 열매가 어딨다고 내가 한번도 못먹어봤는데 어 몸을 덮일방법을 찾아야돼 그 다음에 계속 춥돼 그냥 밤에는 나가면 안돼 이래서 밤에는 있고 아오 그냥 싸가지없는 새끼들 그냥 나 근데 금방 밟긴 하는데 아 사냥 계속해야겠다 아니 진짜 발전을 위해서라도 계속해야돼 어 발전을 위해서라도 억지로 억지로 채집할거 없으면 저녁에 채집해서 채집스킬 찍고 그냥 MMORPG 올리듯이 일단 찍어야돼 미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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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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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는 일단은 와 오지건가 오지게 안맞네 자스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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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잇 짜 잡았다 뼈 나왔다 오 형 힘줄 나왔다 어어 그걸로 일단은 너가 뭐 창이나 뭐 니 만들고 싶은거 만들어 어 오케 됐쓰 아니 저 토끼 장식으로 만들고 싶은데 토끼 잡는게 제일 힘들어요 우리도 지금 아 그런거 하지마 나중에 나중에 네 가장 유용하고 실용적인걸로 해 일단 창이 좋아요 토끼 개 창도 개빨리 부서지는거 아냐 그럴거 같애 내 생각에 강화돌돌돌끼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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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일 무난하고 좋을수도 있어 어 형 어? 왜? 형 힘줄을 우리가 만들수도 있어 뭐로? 아 맞다 거기서 가죽으로 가죽 조각을 만든다음에 아 그걸 힘줄로 만들수있네 아 그럼 가죽을 또 빨리 업그레이드 해줘야 좋겠네 하하하하 맞아 가죽을 또 찍어야돼 어 가죽을 찍어야 돼 그니까 그런거 좀 마무리 치고 이동하자고 아 아 토끼 죽여버리고싶다 진짜 정말 깐죽깐죽된다 지금 형 창이 형 내가 창 한번 만들어본다 창 별로 빨리 안단대 아 그래? 그리고 지금 힘줄 하나만 있으면 형도 만들수있어 아 알았어 일단 나는 힘줄 하나 내가 빨리 만들어줄게 어 가득찬? 아니 좀 이제 야 동물도 없어 동물도 좀 있어줘야되는데 아 무슨 뭐 횃불 모닥불 개빨리 꺼져 진짜 어 저 뭔가 좀 알아가니까 재밌다 인정? 응 인정 이제 죽지만 마 개같은거 어 저 토끼 죽여버리고싶어 진짜 어 여깄다 아 또 추워가지고 이것도 아 또 춥대 뭐 좀 할라그러면 춥다그러고 배고프다그러고 존나 짜증나 진짜 아무것도 못돼 또 콜드 또 헝그리 콜드 헝그리 콜드 헝그리 콜드 헝그리 콜드 헝그리 콜드 아 저 사슴 개씨 던져볼까? 어 어 아냐 다시 주울수는 있을거야 가죽옷을 입어야돼 야 가죽옷 다 입고 다 풀세트로 맞추고 가야겠어 안되겠어 아 근데 지금 사냥을 해야 스킬을 트리를 올릴수 있는데 어 멀리 나가지마 멀리 나가지마 위험해 멀리 나갈거야 어딨지 동물이 많이 없어졌다 아니야 이거 파림멀티하면 서로 다 버섯하고 이런거 다 논아먹어가지고 다 그지대 어 다 열매랑 다 논아먹고 주변에 싹 그냥 나무도 다 싹 배급이 문제야 배급이 문제 더 정신없고 어 뒤져요 내 생각엔 그냥 두명이 딱이야 어 너무 멀리왔다 여기 사전 개 많은데 큰일났다 여기 떨어져가지고 나 돌아가야된다 응 여기 지금 그중에 한명은 아 형 나 계속 배고픈데 어떻게 해야돼 배고픈데 어 걔 제일 급큼이야 진짜 하아 할거 없으니까 채집이라도 하자 인벤토리라도 늘리자 아 네 오늘은 쉬자 오늘은 쉬어 밤에 나가지마 밤에 나가면 후회한다 하아 하아 망가지고 자와 활 한번 보자 활 활이 어느정도지? 아 레벨 4로 업그레이드해야 되는구나 가죽이 필요하네 하아 형 가죽 찍었어? 아니 나 지금 지금 사냥을 해야되는데 사냥을 못해서 경험치를 못 얻고 있어 애들이 없어 가죽만 있으면은 어 가죽이 있어야돼 우리 지금 가죽이 있어야 모든게 해결 가능해 다음 이제 가죽이야 아니 아니 일단은 지금 일단은 그거야 힘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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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힘줄만 있으면은 형도 이제 창대고 다닐 수 있으니까 빠르지 저기 그 한복님들은 잘하고 계신가요 지금? 네 제 생각에는 우리가 뭐 못하진 않았어 지금 계속 잘하고 있어서 어 네 네 화장실 갔다올게요 네 그 텐트에 넣고 가지? 불안한데 네 bliver 대파만 이제 네 왜 하나 네 남자가 스킬 업 하자 인벤토리 하나 늘리자 또 식량 큰일 났는데 빨리 뭐 하나 죽여서 잡아야 되는데 어 이동 스킬 포인트 아 저녁에 채집을 하고 낮에 사냥을 해야겠다 그래야 효율적이다 낮에는 무조건 사슴 찾아도 사냥하고 아 토끼 아 토끼 그냥 무시하는게 답이다 어 어 어 잠깐만 조심해 조심해 한 번 쑤셨어 한 번 쑤셨어 와 존내빠르다 진짜 토끼 안돼 스트레스 받아 제발 사슴 야 우리 다음낮에 자리 옮겨야될거 같아 이제 여기 더이상 뭐가 없다 토냥아 어? 다음낮에 자리 옮길 준비해 어 다음낮에 그 퀘스트 있잖아 왼쪽 위에 동쪽 사고 현장 동쪽의 연기를 조사하세요 거기 조사하러 갈거니까 왜 안맞니? 그렇게 알아 아 좋아 아 좋아 땡큐 아 저 토끼 죽여 어이 뭐야 떨어지면 죽는건가? 와 형 참 존내세 던져 던져서 찍찍 찍찍 해주냐 던져서도 어 그것도 되겠지 뼈도 나왔어요 아 개꿀잼 형 개꿀잼 음 좋아요 열 명 오지게 어 어 땡큐 고마워 어 땡큐 고마워 뼈하고 아름거 만들어 뼈 안하고 힘줄 하나야 상자 하나 더 만들어야겠다 음 음 아니 아까 안 맞기보다는 여섯 개를 던졌는데 하나도 안 맞는다는건 말이 안되는데요 아 이거 뼈 하나고 어 거기 있어? 어 있어 있어 힘줄 하나? 응 나무 한 20개인가? 뼈창 어 잠깐만잠깐만 가득 인벤토리 가득 차서 잠깐만잠깐만 바로 만들게 잠깐 나와봐 오케이! 어 만들었구요 던져본적은 없다고? 인벤토리 하나 늘리자 야 이제 날 밝으면은 이사할거야 짐싸기 누르면 돼 짐싸기 너는 니 텐트만 짐싸면 되고 나는 두개 짐싸면 돼 아냐 다 기억났어요 이제 낫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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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 그래 뒤에서 또 와 배고프다 큰일 났다 또 오늘이 3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그런가요? 좋구요 고기칼 그럼 이건 여러분들 그냥 뭐 패시버로 들고 있는거에요? 아니면 아이템 카드를 하나 소비해서 계속 들고 다니는거에요? 고기칼 이런거 고기칼 만들 수 있는데 지금 고기칼 너 아이템칼 몇개냐? 나 아이템칼 두개 플러스 두개 응 형을? 나 4개 4개? 응 아 형 체제 우지개하나 보구나 나 그래 공격력 막 이런게 좀 더 사냥하는거에요 음 오케이 오케이 새벽 1시 여기 보자 야 너 여기 있는거 여기 상자에 있는 약초 이런거 좀 챙겨 약초 약초만 챙기면 되겠다 뼈랑 뼈랑 약초 야 나 칸이 부족한데 그래? 아 잠깐만 아 이거 버리면 되겠다 이동 준비하자 어 됐어 됐어 자 퀘스트 사고현장 동쪽의 연기를 조사하자요 이거 갈게요 사고현장 동쪽이니까 동쪽으로 가볼게 나 지금 한 대만 더 치면 공격력 4업이다 3 와 쩌네 어? 아 또 배고프네 와 근데 식량 진짜 개빨리단다 식량이 노답이야 진짜 어 버섯하고 열매를 좀 자주 이용하고 고기는 최대한 먹으면 안돼 열매가 계속 자라는거 같애 그리고 고기가요 먹으면 어 그니까 완전히 빨개졌을때 먹으면 풀로 차 어 자 야야 챙겨 짐싸기 짐싸기 어 짐싸기 했는데 그냥 짐싸기하면 어떻게 꺼낼 수 있는거야? 몰라 일단 가 일단 가 무브 아 그거 이것도 짐싸 이것도 쌌어 짐? 안 돼 안 돼 그건 안 돼 그럼 가 그건 만들어 가서 일로와 와 와 빨리 와 어 자 이제 퀘스트하는거에요 왼쪽위에 음 아 내가 형형형형형형형 응? 아냐아냐아냐 가서 정착하고 여기서 시간 뺏기면 안돼 어 뭐야 어 이거 이런게 버섯이야 이런게 버섯이야 어 어 연고 발랐어 어 이거 이런게 버섯이야 이런게 버섯이야 괴물이나 뭐 어 뭐야 비행기 꼬리쪽에서 어 어 여깄다 여깄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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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일단 들어와 어 여기 들어가 졌는데 원래 여기 원래 들어가 쥐는데 어 불펴 불펴 어 어 나 싱글해서 들어갔는데 아니 에너지 에너지 먹어 컨트롤해 컨트롤해 나무 키우께 오케이 오케이 옆에 있어 끄쳤어 끄쳤어 비 문을 열고 비 어 늑대야 야 보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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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마 야 힘 빼지마 힘 빼지마 어 됐다 됐다 열었어 들어와 문 클릭했어 들어와 야 배급식량 먹어 배급식량 먹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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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작동시켜 어 배급식량 먹어 그렇지 응 자 그럼 이제 미니맵 맵 어 맵 눌러봐 맵 누르면 막 새로운거 많이 떴지 어 그러네 맵 야 맵 휠 계속 끝까지 땡겨봐 존나 컵 앱 어 휠 휠 당겨봐 와 그러네 어 이게 숨겨진게 되게 많아 야 그 다음 파란색 느낌표로 이동하자 일로와 아니 정착하는게 아니라 아니 여기 정착하면 안돼 최대한 갈 수 있을 만큼 가고 저녁 때까지 아니 이제 식량이 없어서 아 배급식량 있구나 야 이거 먹어 이거 열매 있지 여기 봐봐 이게 열매야 아 됐다 어 열매 열매 항상 계속 이렇게 계속 마우스로 갖다대면서 가라고 이제 이동하다 보면은 열매랑 버섯은 계속 나오니까 어 요거 하나 조질까? 요거 하나 조질까? 일로와 조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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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잠깐만 어 나 창이 없 어 뭐야 어 나 창 사라졌어 일로와 야 내구도 다 단거 아니야? 아씨 이런 딸가지 없는 어 힘줄 나왔구요 어 오케오케 일단 파밍하는 데인 것 같애 어 뭐야 그렇게야? 아니 이거 Q랑 R 누르면서 돌리면서 돌리면서 봐 어 뭐야 여기 우와 어 들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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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괴물있으면 어떡할건데 아 무슨 괴물이야 집인데 어 여기네 홈스윗홈 여기네 야 우리 키 우리 어 키 10개 받았어요 시청자 여러분들께 드릴 키 10개 어 받았구요 어 받았구요 문 다 열어놔 어 우와 우와 작업도 있어 우와 레전드 어 여기서 살면 되겠네 그냥 식량이 없으면 오래 버티지 못할거야 아이고 낡어먹었다 큰일났다 형 전력을 복구할 방법으로 찾으라는데 전력 사용 분가 여기에 전력 여기에 전력실이야 어 제시장 눌렀어 내가 어 그리고 어 됐어 아 와 아 왁구정방송 폰으로 켜놨는데 모르고 데이터로 보고 있어 무제한 다 썼구요 음 조작구요 뭐하시는지 지금 어 유전자 조작 토마토 씨앗 있다 여기 얘 이거 먹어봐 어디? 이거 퀘스트야 이거 유전자 조작 토마토 아 내가 먹을게 텃밭에 씨앗을 심으래 여기다가 형 근데 너무 이거 완벽한거 아니야? 모르게 다 갖춰져있어 가만있어봐 여기다가 씨앗을 심으래 안 심어지는데 근데? 아 여긴가? 아 카드키 세개를 다 찾아야 어 열개를 받을 수 있다고? 토마토 오이 아 여긴 오이고 여기가 토마토구나 어 심었고 덩커에 나머지 지역으로 가는데 필요한 키를 찾으세요 그걸 찾으면 열개라는거야? 아니면 이미 열개 받은거 그걸 찾으면 열개라는거야 그게 뭔가를 해서 얻는건가? 뭐 딴데 파밍하러 돌아다니면 돼 어 뭐야 작업대가 이거만 한거구나 형 일단은 여기다 우리 텐트 풀자 우리도 만들어야되 이제 더 뭔가를 아냐 이 텐트는 텐트는 여기 안풀어도 돼 아 체력 아 체력 다 체력 단련실 작업 여기 열기 그리고 아 그 다음에 지금 플레이 보고 계신 와일드 에이트는 여러분들 아직 다음주에 스팀에 업로드 예정인 아직 비공개된 와일드 에이트 버전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아직 하실 수 없어요 이 버전을 오오 야 내가 야 내가 아니 형 어 제작자 어차피 우리가 못쓰는 제작대인데 근데? 왜 못써 쓸 수 있지 이거 제작자 누르면은 안돼 왜 안돼 되는데 나는? 제작 그리고 조건도 아무것도 안뜨고 난 돼 어 난 돼 왜 형라면 돼? 몰라 몰라 나는 왜 안되지? 그 열 어 이거는 어 형 형 나 일단 나갔다 올게 형 아 잠깐만 여기 좀 다 뒤져봐 나갔다 같이 나가 같이 나가 일로와봐 여기 다 뒤져봐 여기도 문 열어봐 여기 내가 거기 다 해봤어 없어 아 형 내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어 창도 없고 이제 식량도 없어 마지막 식량 먹었어 아 그래? 어 제가 슬슬 나가서 그거 해야돼 뭔가 만들던가 식량을 해놓고 이렇게 여유를 부려야지 알았어 알았어 아 여기 화장실이구나 오케이 나가자 응 나 식량 좀 줄게 일단은 나가봐 응 나가 나가 저기 토마토 심었으니까 잘할거야 어 나와 어 잘 만들었던데 어 동서남북 맞춰놓고 오른쪽에 오른쪽 파란색 느낌표로 가자 일로와 형 형 나 기다려봐 아 창 저깄다 아 창 여깄다 오오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아 미친 어 오케이 일로와 일로와 와 너 얼마나 찾았는데 여기 열매 여기 열매 여기 열매 열매 먹어 여기 열매 열매 두개 여기도 열매있고 여기도 열매있고 어어어 여기도 열매 여기 또 또 또 아 싸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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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 데미지 좆나많이 들어와 어 어 나 죽어 야 집으로 들어가야되 집으로 들어가야돼 야 새꺄 오지마 아니야 아니야 일로와 일로와 나이스 컨트롤 일로와 어 뭐야 나 죽었어 야야야 내 시체좀 지켜줘 아 뭐야 야 낙댐으로 뒤졌어 개 어이없어 나 빨리 갈게 거기 내 아이템 다 떨어졌지 거기 아 나 레벨 초기화됐어 와 낙댐 진짜 스킬 초기화됐어 낙댐 개쩔어 이 게임 아 아깝다 형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 아 여태까지 올린게 몇인데 진짜 아 내가 따뜻해지고 있어요 진짜 초기화된거 맞냐 다시 먹어도 그거냐 와 달리기 달리기도 안돼 어 뭐야 왜 괜찮아 진행하면 되요 여러분들 아이템은 있기때문에 진행하면되요 와 그러면 나 그 아이템 다시 다 못먹는데 인벤토리 딸려서 레전드 됐는데 야 그러면 여기다가 형 그거 만들자 어 좀 거쳐 만들고 아냐아냐 거쳐는 제가 옆으로 가기만 하면 돼 제가 거쳐 만들 필요는 없어 왜냐면은 야 일로와서 이것 좀 가져가봐 어 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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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끝났어 어디있어 어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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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캠프파이어 하나 해봐 아 어 나도 죽어 나도 죽어 아 나도 죽어 아 번거로 피해 번거로 피해 아 죽어 나도 피해